기록용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나중에 남는거 비디오밖에 없지 않아요? 맞아요. 사진하고 비디오밖에 없어요. 그죠? 자 저희는 빅베어 콜드밀 마운틴에 와있습니다. 좀 더 엑사이딩을 해야겠네. 차차 좋아지겠죠? 뭐. 차차차의 바람을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맞다! 11번일에 바꿨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전화가 바로 내버려 있습니다. 그런지 가게 되었고, 이렇게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비교해서, 이제 뭔가 기간이 더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이 사회에서 단단한 사회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사회에서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터로는 답변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회에서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터로는 대체로는 탈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기간이 더욱무리다. 자, 우린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얘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크, 역시 좋지요.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집사님? 글쎄요. 네, 인터뷰. 오전에. 이게 진짜 그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네요. 제가 여기 바위 옆에 가서 서볼까요? 이누는 못 가고. 여기도. 이만치 않은데요. 그러니까. 아이참. 자, 가입합니다. 말도 안 되는 곳을 갈 수 있을 것이네요. 음... 아이참. 아아이참.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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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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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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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옷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 험했어요. 지금 여기라서 잠시 평화를 찾고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라면 먹기... 너무 멋있뻔했어. 자, 우린 저쪽으로 올랐는데 경채하기 너무 좋습니다. 라면맛도 최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날씨가 좋아져서 다시 한번 찍어봅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여기. 계란이 거진... 아니, 계란이... 라면이 거진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란이 하나... 어, 이거 광고에 나오는 라면인데... 계란이 하나 깨졌어요. 괜찮아요. 나올 때 다 똑같아. 명언이다. 집사님, 저 오늘 성화가 만만이구나. 아, 참 어색한데 저 이런 거 잘 붙여요. 똑같은 대화가. 잘 붙여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집사님도 거기까지는 처음 가보실 거예요? 네, 고만길은 오늘 처음 가봤습니다. 와, 정말... 반론을 설명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곳을 갔습니다. 예. 다음에 또... 다음에 또... 예, 믿어줄텐데... 우와... 다음에 꼭 노집사님이랑... 네. 허집사님은 데려오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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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